이번 시간은 20번 문제죠 32회 재작년에 나온 건데 이게 패턴에 대한 것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자율을 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은 융자금 분에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율을 구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자는 대출 잔액이 있죠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이자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두 가지를 기준을 해서 구해보자고요 먼저 대출금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조건이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원금균등이 나오면 제일 먼저 원금부터 구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빌린 돈이 얼마냐면 6억 원을 대출 받았대요 그런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그럼 6억을 30으로 나누면 2천만 원 나오겠죠 그런데 1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이 4,400을 줬어요 그러면 통상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금을 구한 게 2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 2,400 나오죠 그러면 융자금이 6억인데 이자가 2,400이잖아요 그러면 4%죠 6,4,24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4%가 되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런데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푸는 요령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3회차면 2회차를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를 갚았다는 얘기예요 원금이 2천이니까 2천을 두 번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5억 6천이라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자율 4%를 적용하게 되면 이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2,24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자 2,240만 원 원 원금 얼마죠 2천만 원 두 개 합하면 4,240이죠 그럼 답이 1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21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죠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31회차 대출금리하고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먼저 원리금을 구해야 되는데 원리금은 융자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융자금이 얼마냐면 4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당 상수를 줬죠 0.09라고 그러면 곱하면 이게 3,60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봤더니 1회차에 원리금에서 뭐를 빼면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1회차에 원금 상환액을 1,000을 줬어요 그러면 이자가 2,600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빌린 돈이 4억이고요 그렇죠? 이자가 2,600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자율은 연간 6.5% 나오겠죠 물론 계산기를 뚫으시면 0.065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6.5% 나오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6.5%가 되는 거는요 4번하고 5번만 남게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문제는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3,600으로 똑같은데 1회차에 1,000만 원 상환했다는 얘기는 나만 2회차에 갚아나갈 때 원금이 3억 9,0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3억 9,000에다가 6.5%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억 9,000에다가 6.5%를 곱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 2,535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원리금은 3,600인데 여기서 이자를 공제하면 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600이고요 이자가 2,535만 원 그러면 이거를 공제하고 남는 게 1,065만 원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이 1,065만 원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방식에서 원금 균등이면 원금을 먼저 계산하고요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남는 게 원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자 구해서 융자금 분의 이자면 이자율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항상 따로따로 냈으면 한 번은 묶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22번에 보면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을 때 먼저 융자금이 1억 2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월 말 상환이고요 대출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을 구한다는 것은 융자금을 갖다가 나비 횟수로 나눠야 되는데 매월 상환이니까 10년이니까 12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 갚아나갈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 나온 애는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에다가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융자금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1억 2천이라고 그랬고요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월 저당상수가 0.011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곱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33만 2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원리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리금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 이자를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6%예요 그렇죠? 그러면 1억 2천에 6%를 하게 되면 그러면 720이 나오겠죠 그런데 월이니까는 이거를 1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12로 나누게 되면 매월 우리가 갚아나게 될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 나오냐면 710이면 6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133만 2천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73만 2천 원이 나오겠죠 원금 상환액이 그렇죠? 그래서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은 100만 원과 73만 2천 원이 되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해주면요 1회차 정도를 줘야 될 거예요 2회차를 주면 원리금 균등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1회차 정도에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유형은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들어도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제외한 이 전 문제 거기까지 우리가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 A씨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물어봤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 물어볼 때 대출 잔액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게 잔금 비율을 구한다는 것은요 융자금 분해 이게 T시점이 현재예요 T점 그러니까 현재 잔액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구할 때는 원리금에다가요 연금의 현가 개수 있죠 이자율 알프로 기간연년 그죠 그 다음에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 이자율 알프로 M-T년이에요 그러니까 M-T년 이거는 전체 대출 기간이고요 여기는 M-T년은 남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 조건이 보면은 기간이 이제 몇 년짜리로 빌렸다고 돼 있냐면 30년이에요 30년인데 몇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가 초기 상환하냐면 5년이 지난 시점 그러면 남은 기간이라는 건 30에서 5를 빼면 25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때 대출 잔액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조건을 볼 때는 기간이 25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가 171.06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기간이 30년일 때는 저당 상수 그래서 0.0054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저당 상수가 있으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로 전환하려고 하면 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나눠주면은 얘가 181.18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이거를 이제 나눠서도 우리가 잔금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아있는 잔액을 금액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월별 원리금 지급액이 54만 원이에요 이거를 곱하면 남아있는 잔액이 나와요 54만 원에다가 181.181을 곱하게 되면 이거는 융자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잔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해설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간단한 계산 방법은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로 곱하면 남아있는 잔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54만 원에다가 171.06을 곱하시게 되면 9237만 원 나와요 그게 답이죠 그래서 답이 4번에 9237만 원 거기 우리가 해설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구해서 보면 잔금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0.9237이 나와요 이게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9237이잖아요 이걸 비율로 나누면 0.9237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빌린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거기 보시면 1억 원을 빌렸잖아요 1억 곱하기 0.9237 하면 9237만 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A는 연소득이 5천이고요 시장 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융자 금액을 물어볼 때요 융자가 없을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여기 문제처럼 추가로 대출 가능한 그러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보시면 이게 주택을 기준하게 되면요 대출 승인 기준이라는 게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간편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주택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요 시장 가치가 3억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이 50% 그러면 3억에 50%면 1억 5천이죠 그쵸?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할 때는 여기가 연 저당 상수가 되고요 연 소득에다가 여기 이제 DTI를 곱하고요 기타 부채가 있으면 빼주면 되는데 기타 부채는 기타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없으면 굳이 공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 연 자당 상수를 0.2를 줬다는 얘기는 우회 금액의 10배가 융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연 소득이 얼마냐면 5천이에요 근데 GTI가 40%에요 5천에 40%면 2천이에요 그쵸? 나누면 2억이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기존의 융자가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억 5천에서 5천 융자 받은 걸 빼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 1억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추가라고 나오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꼭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공제해줘야 돼요 지문 안에서는요 얘를 공제 안 하고 1억 5천이라고 4번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까먹으면 여러분들이 못 찾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을 가시게 되면요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주택이면 대출 승인 기준에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그럼 걔가 70%고요 담보 평가 가격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5억에다가 70% 곱하시면 되죠 그럼 3억 5천이죠 5,7에 35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할 때 여기 저당상수가 0.12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이 얼마를 줬냐면 6천을 줬어요 근데 DTI 비율을 몇 프로를 줬냐면 60%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 6천에 60%면 6,6에서 3,600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1,2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으니까 3,600에서 1,200 빼면 2,400 나오겠죠 2,400을 0.12로 할인하게 되면 그러면 2억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에 2억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요령만 하시면 최대 융작하는 금액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상가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6번이 상가를 구하라는 건데요 상가도 이거는 똑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거 여기도 상가의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문제 조건에 보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일 때요 담보 인정 비율이 60%래요 5억의 60%면 5,6,30이니까 3억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여기가 부채 감당률이고요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고요 여기가 이제 순영업소득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제시가 돼 있죠 문제 조건을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2예요 그죠? 그리고 연간 저당 상수가 0.2 그러면 2 곱하기 0.2를 하게 되면 이게 0.4가 나와요 근데 얘가 1억이니까 1억을 0.4로 나누면 2억 5천이 나와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을 해서 얘를 2억 5천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이라는 얘기는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스를 봤더니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이래요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을 빼면 1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26번에는 답이 2번에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시피 2억 5천이라는 것도 지문에 있잖아요 4번에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계산을 못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봤을 때 뭐를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킹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문제 푸실 때 실수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간은 그랬는데 이거는 5번의 주택금융공사죠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게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 있죠 거기에다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이 사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대출해 주는데 만약에 혹시 채권의 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뭐 사모할 때까지 수십 년 계속 대출해 주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주니까 야 계속 주택담보로 빌려줘라 나중에 혹시 청산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해서 보증을 서준다는 역할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의 보증기간은 주택금융공사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는데 둘 다 조기상환이 가능해요 조기상환이 가능한데 조기상환하면 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얘는 수수료 안 내도 돼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28번에 1번을 보면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해서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9번을 보시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우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이제 벌써 3년 됐네요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주택의 자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우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가 돼요 그랬었을 때 거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고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뭔 얘기냐면 시간의 경고할수록 주택가치는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에서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잔액이 대출 잔액에 육박하는 거죠 계속 대출 받아서 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4번에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니까 틀린 거예요 업무 시설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해당이 돼요 업무 시설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증권으로 가는 경우죠 부동산 금융용이라는 게 부동산 금융하고 증권의 두 가지 파트로 돼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는 거죠 자 부동산 증권에서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대출을 해주면 저당권만 갖게 되는데 저당권 하나의 채권이지 걔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오거나 할 때는 줄 돈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택금융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들어오면서 주택금융의 활성화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런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럴 때 1번에 보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지분금융 그렇죠 저당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번에 보면 저당담보 증권의 발행은 2차 대출 기간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증권의 발행은요 1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 2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2번이 1번이 아니라 2번이 틀린 건데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0번에는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담보 저당 채권이라고 되어 있을 때 각 그룹마다 상의한 이자율 및 상의한 만기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한다고 했을 때 5번 지문에 있는 이 담보 저당 채권이라는 게요 이게 CMO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담보 저당 채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 지문에 있을 때는 담보 저당 채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왜냐하면 각 그룹마다 상의한 이자율과 상의한 만기구조를 갖고 있는 건 CMO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번에 저당 담보 증권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일단 주택금융이 활성화되어 저당을 유동화시키게 되면 그리고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구입 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4번에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왜? 융자를 보다 쉽게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1번에는 틀린 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이 32번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얘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물어봤었을 때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32일에 땡과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지문으로 나온 건데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유동화 자산은요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 있죠 이건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것으로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PF 자산담보부 기업어험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기관 감독원에 등록된 자산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수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그거는 PF-ABS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유동화 현안 법률에 기초해서 발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PF-ABCP라는 것은요 이건 상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장기, 얘가 단기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5번으로 준 거죠 이게 내용 자체는 조금 까다로운 건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31대 낸 거란 중복적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까다롭게 나가는 게 ABS가 아무래도 까다롭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법령에 기재된 내용에서 그래서 2조, 13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면 저당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당시장은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죠 그래서 1차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자금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1차 시장이고요 여기는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2차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에 보시게 되면 2차 저당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자부터 자금을 저달해서 주택자금 대출 기간에 공급해 주는 시장을 말한다고 했을 때 여기 2차 대출 기간은요 투자자에게 자기네들이 직접 증권을 발행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2차 기간은 자기들이 설정한 SPC라고 해서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얘네를 통해서도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에 가게 되면 2차 저당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1차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번에 특별 목적 회사는 대출 기간에 주택자당 증권을 보증하거나 대출 기간으로부터 주택자당 채권을 구입한 후에 이를 기초로 주택자당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신규 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근데 서류상의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PC의 역할이다 그래서 왜 주택금융공사 설립했냐면 저게 SPC의 공신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누가 발행했느냐가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일반 민간업체에서 발행하는 거하고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거하고는 시장에서의 공신력이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35번을 보시면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여기 구성이 있을 때 모기지 유동화를 물어볼 때는요 이거는 기억하셔야겠죠 지분형 MBS가 있고 채권형 MBS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가 있을 때 이게 MPTS가 되고요 이게 MB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MPTV 그 다음에 CMO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를 구별하는 것은 저당채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면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누가? 투자자가 그렇죠? 여기는 전부 발행자가 그러면서 여기서 갈려지는 게 이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원리금 수치권을 발행자가 갖는 거는 또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누가? 투자자가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구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MPTS는 지분형 증권이고요 2번에 MPTV는 경우에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불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니까 틀린 거죠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투자자가 부담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을 때 MPTS만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발행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MBB, MPTV, CMO는 담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게 MBB니까 MBB의 담보 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파생상품 중에 파생상품이 CMO죠 얘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환의 순위와 상환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되는 건 CMO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36번이죠 거기서부터 이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프레이트 금융 여기까지 해서 금융의 뒷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